포인트 15와 16은 아이디어 스케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시안을 제작하기 이전에 또는 아이디어 발상했던 여러가지 키워드들,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발상에서 바로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발상에서는 단어나 이런 거 상황 같은 거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구현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구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아이디어 스케치를 썸네일 스케치부터 러프 스케치 여러분들 다양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꿈프 스케치까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디어 스케치가 무엇인지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종류들은 무엇이고 그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아이디어 스케치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가 무엇인지부터 봐야겠죠. 아이디어 스케치 우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다.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되게 다양하죠. 우리 앞에서 있던 시안 디자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또는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의 기초적인 단계의 스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컨셉트와 관계가 있는 상징적 이미지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해보고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거. 아름답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은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는 어떤 식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건지? 되게 표현이 되게 모호하죠. 그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는. 그랬을 때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더 좋을 겁니다. 글자와 이미지들을 결합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디자이너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부분 개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이너가 구성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디자이너의 시각 언어가 바로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신속한 아이디어의 전달, 확인, 검토 등을 위해서 효용성이 높은 표현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그림, 문자 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전달, 공유할 수도 있고 초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의 단계적 계획이나 개발 범위를 부채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개발자와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로 볼 수도 있겠죠. 완성된 결과물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는 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여러 가지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아이디어 스케치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의 아이디어 그냥 구현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좀 디테일한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 콤프 스케치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하면 완성된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게 우리의 썸네일 스케치를 보고서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스케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까?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할 수 있고 완성도에 기준을 두지 않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간단한 스케치를 통해서 가시화하여 도출할 수도 있다. 우리 아이디어 막 발상법 할 때 양쪽은 발상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썸네일 스케치 관련된 초기 단계의 스케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기본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디어 스케치 결과물 중에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이거 괜찮은데 그걸 검토해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그걸 디자인 컨셉트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지와 주제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라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생성된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을 보존할 수 있고 그냥 흘러가지고 잠깐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창의성을 보존해서 그림으로 남겨놓는 거죠. 아이디어의 제시 단계 또는 체계적인 완성 상태와 상관없이 시각화를 통해서 풍부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생성된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 개발에 적합한 콘셉트를 풍부한 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스케치를 위한 도구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휴대하기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기록해낼 수 있습니다. 용지와 출력물 등을 이용해서 다른 구성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성이 되고요. 시각화를 인해서 전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하는 아이디어를 두고서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디자인 개발 창의성 발전을 위해서 학습을 일상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드로잉 스킬을 좀 갖추고 있어야지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의사 전달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의적인 발상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들을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디자인 컨셉트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 스케치, 초기 스케치는 뭐냐? 가장 처음에 한 스케치, 우리 대부분 썸네일 스케치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시각화를 위한 코드장 컨셉트 설정으로 이미 이어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컨셉트 이미지를 위한 아이디에이션과 시안을 구성하게 되죠. 우리 이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다음에는 시안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스케치하는 게 비주얼 아이디에이션뿐만 아니라 시안까지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주 넘어가 보면 아이디어 스케치 활용 범위 어디에 어디에 쓰일까요? 아이디어 스케치가 아이디어 스케치는 주로 대상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 스케치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시각화해 드러내는 방식을 지칭을 하고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체계화된 아이디어 스케치 분류를 통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디어 스케치 앞에서 얘기했던 1차원적인 썸네일 스케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 단계별로 적용해야 될 스케치 형식들이 있어요.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보면 광고 디자인, 제품, 편집, 웹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패션, 영상 제작 어떻게든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범위, 분야에서 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스케치는 보통 개념 스케치, 사물 스케치, 체험 스케치 이렇게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개념 스케치는 우리가 보통 썸네일 스케치랑 비슷하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차적인 연상을 시각화하는 것을 우리 개념 스케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요소들, 단어들 아니면 그걸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 개념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키워드나 컨셉트를 즉시적으로 인조할 수 있도록 정보의 형태소와 이들을 연결시키는 관계에 시각화가 가장 중요한 표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스케치는 뭘까요? 사물, 개념 스케치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키는 것,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패키지 같은 어떤 용기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사물을 스케치하는 것, 또는 사물을 구조화한다든가 결합 방식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 시각화하는 것도 다 우리 사물 스케치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여러 개의 사물일 경우에는 배치를 위한 기능적, 심미적 아이디어 적용 스케치도 같이 겸하게 되죠. 그럼 체험 스케치는 뭘까요? 체험 스케치는 특정한 체험 상황,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 특히 요즘에 UI 작업할 때 이런 체험 스케치 어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는 이미지를 스케치하는 거 자 그런 것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걸 체험 스케치 또는 경험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환경, 상황, 스토리를 스케치로 표현하는 것 또 이게 영상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로도 많이 쓰고 아니면 그 영상 디자인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의 서비스 디자인 측면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때 이 시나리오라는 거 시놉시스 같은 우리 영화에서 썼던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시각 디자인에도 많이 기획 부분에 담아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는 스케치를 체험 경험 스케치 체험 스케치 또는 경험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이디어 스케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라면 단계적인 퀄리티, 스킬에 대한 정밀도를 가지고서 한번 스케치의 종류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단계에서는 정밀도에 대한 부분으로 스케치 분류가 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01번 스케치 분류를 보면 사용 목적이나 정밀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썸네일 스케치, 러프 스케치, 폼프 스케치 이거 이외에도 또 부르는 스케치 이름들이 있어요. 뭐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스타일 스케치나 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시각 디자인에서는 크게 요 세 가지 스케치로 많이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세 가지 스케치가 있으니까 그 이의 스케치 같은 경우는 잠깐 건너 뛰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세 가지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썸네일 스케치부터 보겠습니다. 썸네일 스케치 아이디어 발상 과정 가장 초기 단계에요. 발상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쓰는 방법이구요. 썸네일 스케치 우리 뭐에요? 엄지손톱이란 뜻이죠. 엄지손톱만큼 좀 작게, 작은 크기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스케치. 그거를 우리는 썸네일 스케치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엄지손톱 막 1cm, 1cm 막 이렇게 그린다. 그렇게 그려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뭐 우리 5cm, 10cm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뜻은 엄지손톱의 뜻이고 그거를 대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작은 크기로 그린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구로는 뭘 쓸까요? 볼펜, 연필 이런 도구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자유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에 그려야 된다. 여기서 막 갑자기 물감 풀어가지고 막 색칠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의 연구처럼 1차원적인 그냥 한 가지 색상, 한 가지 도구로 많이 표현하는 게 썸네일 스케치의 대표적인 도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썸네일 스케치의 특징 한번 볼까요? 자 계열화되지 않은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의 표현함으로 지자인 개발자의 의식 그림을 따라갈 수 있다. 막 아이디어 막 펑펑펑펑 펑펑 그때그때 막 그리면서도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막 그리다가 어 이거 꽃을 한 두 송이 넣고 싶는데 아 꽃을 다른 꽃으로 대체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계속 스케치를 해나가면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을 생략하고 약화 스타일로 자 약화 단순화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뭘로? 대부분 선으로 그리는 프리엔드 드로잉이다. 그니까 우리가 명암을 넣거나 막 채색을 하거나 질감을 표현한다고 이런 건 거의 표현하지 않고 썸네일 스케치는 보통 단순화 시켜서 선 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리엔드 드로잉 자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드로잉 기술이 없이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스케치의 접근성이 되게 좋고요. 수척과 연필 등 휴대에 간편한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시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양의 스케치를 할 수 있으니까 핵심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스케치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했구나 또는 아까처럼 스토리가 되게끔 전개할 수 있는 체험 드로잉 같은 스케치 드로잉 같은 것도 보다 쉽게 발견하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스케치 전개 순서에 따른 체계적 연결을 통한 아이디어의 계열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썸네일 스케치 방법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키워드 이미지 연상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에 여러 개의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수집한 자료 이미지 텍스트 등을 보고서 형식과 크기의 제약 없이 간략하게 표현하고요. 크기는 일반적으로 스케치북의 2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꼭 이거 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아까 뭐 손톱만하게 그릴 수도 있고 손바닥만하게 그릴 수도 있고 자 그거는 그렇게 딱 할 수 없는데 NCS 교재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렇게 우리가 배웠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펜과 연필 등 단색 드로잉 툴을 한 개만 사용하여 스케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여러 개의 스케치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상되는 대로 진행합니다. 연계성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생각난 걸 바로바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번째 스케치 러프 스케치에요. 러프 스케치. 자 러프 스케치에 대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러프 스케치 개요 한번 보면 썸네일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썸네일 스케치보다 이제 넘어갔어요. 썸네일 스케치를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컨셉트가 시각화된 계략적인 스케치다. 자 컨셉트가 컨셉트가 시각화된 계략적인 스케치다. 아까 썸네일은 컨셉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막 구현해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러프 스케치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야. 썸네일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조금 더 괜찮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스케치를 해 나가는 것. 아이디어 채택 과정에서 디자인 개발자들의 논의를 위해서 제작합니다. 자 간단한 음영, 색상, 재질을 표현한다. 아까 썸네일에서는 그냥 선으로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러프 스케치는 음영, 색상, 재질까지 표현합니다. 썸네일 스케치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아이디어를 가시화할 수 있어요. 러프 스케치의 특징을 보면 컨셉트 구체화로 진전의 아이디어를 가시화시킬 수 있고 디자인 개발자의 표현 스타일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구요. 디자인 시안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조금만 그린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좀 더 아 얘가 어떻게 되겠구나 얘를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크기를 좀 키워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 연출을 구체화하기 전에 표현 매체에 대한 일차적인 계획을 할 수 있고 형태의 음영과 컬러 연출 이런 것들을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시안 제작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옆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자 러프 스케치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러프 스케치는? 썸네일 스케치 중에서 디자인 컨셉트 표현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 개를 선택하는 게 보통 한 두 세 개 정도를 골라서 그거를 디벨롭 시키는 거죠. 좀 더 상세하게 계략적으로 표현한 거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물처럼 막 렌더링 하듯이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디자인 완료 상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로잉을 진행한다. 결과 컬러펜이나 마카 색채를 적용해서 드로잉의 디자인 완료 시체감을 좀 높일 수 있어요. 마카는 여러분들 쓰신 분들 예전에는 되게 많이 썼던 재료인데 최근에는 많이 다루지 않는 재료기도 해요. 여러분들 무슨 좀 납작한 사인펜?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습식 재료 중에 대표적인 재료고요. 그걸 통해서 두 번 세 번째로 이렇게 겹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명함 표현에 되게 좋죠.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그걸 가지고서 스케치를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 개 진행할 때 개별 드로잉의 관계성이나 형태 베리에이션을 부여하도록 하고 디자인 스케치와 함께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 이것들을 메모하기도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 출처나 기록 날짜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해서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스케치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게요. 콤프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콤프 스케치 자 콤프 스케치도 한번 살펴보면 콤프 스케치는 디자인의 제작 의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충실하게 묘사한 스케치예요. 완성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 정도의 디테일함을 보여주는 그런 스케치를 콤프 스케치라고 부른다. 아까 우리 러프 스케치는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지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스케치라고 했죠. 근데 지금 콤프 스케치는 완성물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거의 정확하게 정밀하게 만드는 스케치 그거를 콤프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콤프 스케치는 보통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죠. 렌더링 모델링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아니면 목업 파일 같은 거 그래픽 2d 에서는 목업 작업 많이 하는데 자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콤프 스케치 결과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태의 컬러 입체감을 되게 정밀하게 요사하고 있습니다. 자 콤프 스케치 자체가 시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콤프 스케치가 시안의 역할을 한다. 시안의 역할을 하는 스케치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문제에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콤프 스케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콤프 스케치의 진행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러프 스케치 중에서 아까 위에 러프 스케치 했었죠. 아까 썸네일 스케치에서 몇 개 골라서 러프 스케치 했단 말이에요. 러프 스케치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안 제작을 위한 스케치안을 선정해서 표현 방법을 구상하게 되는 게 콤프 스케치입니다. 단색으로 형태 및 이미지 바탕 위에 스케치 한 후에 형태 및 이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위에다가 컬러펜 색상 툴을 이용해서 색 질감 양감을 연출하는데 요즘은 여기다 플러스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썼던 스타일이고요. 요즘은 거의 다 컴퓨터로 이런 색 질감 양감 이런 것들을 더 표현하게 됩니다. 시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드로잉까지 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콤프 스케치 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가지 스케치 있었어요. 그래서 썸네일 스케치, 러프 스케치, 콤프 스케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고요. 이 순서도 알아두시면 여기죠. 썸네일 스케치 다음에 러프 스케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콤프 스케치. 썸네일 여러 개 하고 그 중에 두 세 개, 세 네 개 골라서 러프 스케치 하고 그 중에 또 괜찮은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콤프 스케치로 만들어 낸다. 단계, 그리고 머릿속에 이 스케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아이디어 스케치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 살펴봤습니다.